요시! 어! 빨리 빨리! 빨리! 여기야? 여기야? 안녕하세요! 야! 아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참고! 됐어! 형아, 안녕하세요! 오케이! 아! 빨리! 빨리! 아! 야! 아! 야! 일단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! 아! 안녕하세요! 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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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거 어떻게 찾았지? 개리아웃! 개리아웃! 오케이! 좋아! 잘했어! 좋아! 좋아! 이야... 이야... 아빠들... 엘리베리 Elsie 엘리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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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여기 너무 오픈되어 있는데 일단 내려가 제가 말했는데 여기거든요 일단 양쪽 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난 이쪽으로 올라온다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고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것 같아요 5 4 3 2 3 2 2 2 2 2 1 지금부터 입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입수가 되겠습니다 어우 방을 끄시네요 가시오 하하하하하 뭐하하하하 하하하하 로란아 보건송대였지만 아주 재밌었어 이게 이 소리만 들어도 이게 벌렁벌렁 거리지. 움찔움찔하거든 이게. 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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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니? 혹시나 해서 불러본다. 엑소 어딨나? 엑소 어딨나? 엑소 어딨나? 어? 기다려. 크리스. 크리스. 1층에 크리스. 저기다. 절로 들어가. 여기 있나? 어디 있을까? 여기 있으면 방울 소리 들으면 막 그냥 굉장히 소름 끼칠 텐데. 여기 있으면 방울 소리 들으면 막 그냥 굉장히 소름 끼칠 텐데. 이쪽으로. 야! 크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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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. 혀 땀 너무 흘러지 지금. 야! 크리스! 크리스!